계양군은 지난 3월 2일 박형우 계양부청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체육문화센터의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는 효성동에 82억여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 7면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문화광자가 가능한 강의실을 갖춘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지난해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완공하고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했던 효성동에 건립된 본시설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문화진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관계자는 생활수준 향상과 백세수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건강백세 활기찬 개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